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토요일 오후 5시 37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님이 세상을 떠나서 연결식을 거행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말이죠 경상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런 세련되지 못한 덜 세련된 촌사람같이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주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경상도에서 갓 올라온 경상도 촌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순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촌스러워 보였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는 상당히 스타일이 세련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참 공이 많습니다 공이 많은 게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민간정부를 탄생시킨 게 김용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에서 군인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군부의 인맥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부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후임으로 또 이제 군부정권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임으로 이제 군부정권을 내세우지 않고 민간정치인에게 정권을 넘어가게 했다 그래서 민간정치인이 정권을 잡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이 하나의 또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독한 우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은 육사를 다니면서 군사교육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그것뿐입니까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반공교육을 철두철매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공으로 철저히 정신이 무장되어 있고 거기다 이제 군사교육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육사를 졸업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어느 대통령이 우파고 어느 대통령이 좌파다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대통령도 좌파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파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아께도 말했지만 육사 출신이고 육사에서 아주 확고한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군인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파적인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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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나서 오히려 우파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좌파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산권 국가 그러니까 소련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소련 그 다음에 중공 이런 공산 국가들과도 의교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구 유럽의 작은 공산 국가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도 전부 의교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 국가하고 의교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군부 세력 군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소련, 중공 이런 나라들과 의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군부에서 많이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교를 겪으면서 소련과 중공이 얼마나 굉장히 적대국이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코넬 때도 나도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한 꼭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학교에서 웅변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웅변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꼭 반공연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6.25 때, 6.25. 그러니까 6월 하순경이죠 6.25 주년을 맞이해서는 꼭 학교마다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웅변대회를 나가게 되면 연설을 자기가 직접, 웅변대회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고 또 담임선생님이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감수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고 부족한 점은 고쳐주고 채워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6.25에 대한 반공 운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반공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공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반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소련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 생각했어요 무서운 공산국가,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국가 중공도 그렇단 말이에요 중공도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과 중공하고 의교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몇십 년 흐르고 나니까 그때 공산국가하고 의교관계를 맺은 것이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이 3만을 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탈북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탈북민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공장 같은 데 가도 탈북민을 만날 수가 있고 어디 노가다판 가서도 탈북민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길거리 길을 가다가도 탈북민을 만날 수가 있고 예전에 탈북민은 탈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탈북에서 오면 집을 줬습니다 무료로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을 줬어요 공짜로 그 정도로 우대를 했습니다 탈북민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생활비도 아주 듬뿍 줬나 봐요 생활비도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집을 무료로 제공하지 또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줬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탈북민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대우를 못하고 임대 아파트를 주는 거죠 소형이 임대 아파트를 주고 생활비는 한 3백만 원 정도 주나 봐요 그게 전부입니다 탈북민이 숫자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지원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 숫자가 3만 원을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탈북민들이 늘어났느냐 바로 이게 노태우 대통령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련과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는 탈북민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탈북해서 어떻게 오겠어요 바다로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전선을 해서 DMZ를 통과해야 되는데 비무장 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휴전선 근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지뢰가 아주 촘촘히 깔렸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옵니까 지뢰가 촘촘히 깔렸지 철조망은 고압선을 흐르게 하지 사람이 그 철조망 가까이만 가면 그냥 쩍 닫아다 부터 감전돼 죽어요 지뢰가 촘촘하게 깔렸지 철조망의 고압선을 통과시키지 하는데 휴전선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라 여러분 바다도 얼마나 넘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중공과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는 탈북민이 크게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북민한테 집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엄청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젠 탈북민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집을 못 주고 임대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고 나니까 중국과 북한 국경을 마주한 지역의 주민들 중공과 북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탈북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요 탈북민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중공과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교관계가 없으면 중공과 대한민국이 외교관계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러시아 벌목공으로 갔다가 러시아를 통해서도 또 대한민국이 옵니다 그게 왜냐면 러시아 대한민국도 지금 외교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지 러시 소련과 대한민국이 외교관계 맺기 전에는 올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교류가 없는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노태우 대통령님의 연결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그 양반 덕분에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고 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많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 과거에 소련이 경제난으로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국가의 이름을 러시아로 바꿔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련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부채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다가 대한민국이 러시아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거액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가 몰락하고 보니까 대한민국한테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정을 한 겁니다 현금으로서는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우리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를 주겠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그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 있잖아요 전번에 왜 누리호를 띄웠잖아요 누리호가 그게 실패는 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90%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3단 로켓까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경지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나라 100% 국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품이 전부 100% 우리나라 국산 부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100% 국산화로 만든 로켓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3단 13단까지 연소가 되다가 떨어졌다니까 그것이 이제 실패는 실패지만 90%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성공했다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5월에 또 누리호를 띄운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했겠죠 많은 연구가 있고 노력도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노력이나 이런 거를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공이 크죠 공이 크지만 러시아의 공도 있는 겁니다 이 로켓의 엔진을 만든다는 건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과학의 상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일단 조금이라도 과학의 흥미를 갖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로켓의 엔진을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한미동맹을 맺고 있잖아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도 대한민국한테 로켓 엔진 만드는 기술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미국도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조차도 그런 기술은 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로켓 만드는 엔진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로켓이라는 걸 처음 만들 엄두조차도 못 낼 때 이 러시아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초적인 걸 아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바탕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누리워도 띄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해 줬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러시아하고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공은 참으로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거, 비자금을 조성한 게 천도안이는 비자금을 조성했는데도 아직도 완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완납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배째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비자금 문제 때문에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완납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비자금 조성했던 거를 다 완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럽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장점이라는 건 군인 출신들이 육사나 이런 게 나와서 별을 달고 이런 군 출신들은요 좀 성격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군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성격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오랫동안 군 생활한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아주 인품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육사를 졸업했지 오랫동안 군 생활했지 어깨에다가 별까지 달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아주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고 이렇게 했어요 민간인처럼 이렇게 민간인처럼 그렇게 인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 노태우 대통령 연결식이 올림픽 공원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